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누적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조 4천억 원가량 덜 거쳤습니다. 지난해 법인 실적 악화로 올해 초 법인 세수가 35.9% 줄어든 탓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남북 교역액이 사상 처음으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교역이 시작된 1989년 이래 교역액이 전혀 없었던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북한이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것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한반도에 미군 정찰기가 충격한 것을 강하게 비난하며 분별 없이 행동하다가는 예측치 못할 재난만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삼성, SK, 현대차, LG 4대 그룹에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개의 밸류업 동참을 위해 다른 상장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주주 환원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 PBR 관련주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성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김성규 1타 강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화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은봉이 나오긴 했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하는 반면 코스닥은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이상하게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해서 절대 놀라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아침 그리고 장이 끝난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대형 기업들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대지수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급에서 외국인이 현물시장에서는 매도세 보이고 있지만 선물시장에서 무려 7천 계약 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후장에서 상승 기대감 더 강하게 가져봐도 될까요? 네, 보통 봤을 때 지금까지는 오늘은 오전장에서 계속해서 기관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데 오후장에서도 아마 외국인이 좀 더 들어올 확률이, 즉 실물에서도 들어올 확률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장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2,650포인트를 지금 지키다가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자리.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은봉입니다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12포인트 이상 올라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 2,650포인트를 과연 넘어갈 수 있겠느냐. 여기 이 줄이죠. 여기에 이 줄을 넘어가는지 아닌지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은 어제와 비슷한 자리,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은봉인데 두 개가 비슷하게 해서 현재 자리를 거의 지켜가고 있다. 자, 여기에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831포인트, 지금 현재 830포인트를 어떻게든 지켜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코스닥이 830포인트를 지켜야지만 다시금 위로해서 870포인트 그리고 900포인트까지 한 번 더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현재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손박김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의 종목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에 7만 4천 원대의 터치를 하고서는 다시금 위로 당겨 올렸습니다. 아래 꼬리를 주고서 당겨 올리는 모습. 그야말로 제가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은 저가 매수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상당히 많은 그 물량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삼성전자 7만 4천 원 오늘 지켜낼 수 있을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밑으로 좀 더 내려가더라도 여기에서는 분할 매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지금 3일 연속해서 3거래일 연속 흑삼병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흑삼병 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특히나 개발학이 나왔고 이전에 있었던 18만 8천 원 라인을 지금 다시금 터치를 하고서 여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3% 넘게 3.5% 이상 지금 하락하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밀리게 되면은 17만 9천 6백 원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조금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갭 상승하고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그 추세가 있었던 만큼 지금 현재 조금 떨어지는 것은 약간 감안을 해 두시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들 중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것들이 급등한 것들을 보면은 조금 이제 상당히 좀 이상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의료 관련된 종목들, 한세시럽. 자, 보시면은 미국에서 갭이 실적 발표했는데 갭에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실적 나와서 거기에 OEM으로 수출하던 이 한세시럽 이번에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 나왔고 거기에 맞춰서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4% 이상 급등을 했고 최고가 25.19%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성기업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꽤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처음에 23% 이상 올라갔던 그런 급등한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해양수산물이라든가 이런 식품 관련 종목들도 더 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앞으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유동적인 증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까지 살펴봤고요. 반등이 나온 지수 흐름 속에서 눈여겨봐야 될 이슈부터 돈이 되는 테마, 종목까지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1교시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본격적인 1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1교시에서는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LG화학이 풍력에너지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줬고요. 또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저가용 모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머니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첫 번째 보면 LG화학에 관련된 이야기. 지금 앵커님에게 준 게 앞에 두 개예요. 첫 번째 이거 풍력, 그 다음 두 번째 전기차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충전, 전기차 충전 관련 이야기. 네 번째는 뭐냐면 해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G화학 관련 이야기고요. 연 615기가와트시, 굉장히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여기에 대한 풍력에너지를 확보했다. 풍력을 확보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 민간 기업에서는 최대 규모로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PPA를 했다. 전력구매계약 제3자, 서드파리 PPA를 지금 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했던 회사는 어디였냐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코롱글로벌이었죠. 코롱글로벌이 먼저 첫 번째로 이 PPA를 먼저 진행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후속으로 그리고 최고로 현재 민간 기업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분사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게 보고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LG화학은 여전히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회사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풍력에너지를 확보했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R200을 달성한다. R200을 달성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 글로벌 수출 물량이 늘죠. 수출이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적 좋아지죠. 실적이 좋아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올라간다. 이 루트에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LG화학을 봐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LG만 봐야 되느냐? 절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거기에다가 여기에 PPA를 잘 맺는 업체 이거에 관련된 소식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때 그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거공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국가인 만큼 수출이 안 되면 실적이 안 나오죠. 수출 없이 실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업체들이야말로 앞으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면 정말로 괜찮은 업체들이란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거에 대한 거. 두 번째. 전기차인데 천만 원. 이게 무슨 비싼 오토바이 한 대보다 더 나은 그런 전기차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 중국의 공습 막아라 해서 나왔는데 현재 비아디라든가 샤오팩이라든가 이런 엑스팩이죠.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천만 원대 전기차가 쭉쭉 나오고 있어요. 천만 원대 전기차.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그러면 우리가 모닝 같은 모닝이나 스파크 정도 사이즈 거기다 조금 그 정도 돈 좀 보태면 우리가 그냥 전기차 사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이즈의 전기차들입니다. 보면은. 자 그래서 웬만한 내연기관차보다는 싸게 해서 그 다음에 전기차 캐즘을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가격의 차들이면은 사실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라는 거죠. 자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스탈란티스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 자 완성첩체들도 지금 여기에 돼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해야 되냐. 쭉쭉쭉쭉 가격을 떨구자. 그래서 심지어는 자 우리 테슬라도 테슬라도 야 우리도 저가 모델 모델2 M2 만들게. 이거 여기까지 했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 전기차가 그러면 가격이 싸지면은 그만큼 많이 공급이 될까? 공급이 될까? 자 공급은 그럼 늘어날까요? 자 요거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다음 기사를 보고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세 환자입니다. 자 가전을 둘러들어가는 사이에 전기차 충전 끝. 자 삼성스토어 우리가 보통 디플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전국에 40개 주요 그 삼성스토어의 100kW급 급속전기 자 100kW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초고속 충전할 때 보통 300에서 350kW 나오죠. 300에서 350kW. 심지어는 뭐 요즘은 그 제가 그 여기에서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박람회라든가 아니면은 2차전지 박람회를 갔을 때 전기차 관련된 섹터를 가보면은요. 요즘은 500kW급까지 나옵니다. 그 뭐 이 정도 되는 거를 잘못 꽂으면은 오히려 전기차 터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고압의 고전을 지금 때려붙는 그런 충전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 자 여기 보면은 삼성스토어가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소를 이렇게 해서 몇 군데에다가 자 여기 보면 북울산 동대전 창원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특징이 뭐냐? 서울은 아니다. 서울이 아니고 지방인데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들은 뭐냐? 바로 동남권. 자 우리나라가 있으면요.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동남권 여기에 최소한 밑으로 전라도, 여수, 광양, 순천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쪽 그 다음에 포항에서 부산, 창원 이 지역에다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쪽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그 수소 그 다음에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벨트가 사실상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충전기. 충전기가 사업이 앞으로 이제 이런 동남권을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우리 서울권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갈 것이냐. 자 그리고 세종권, 세종 그 다음 동남 이렇게 해가지고 3대 권역으로 지금 갈라지죠.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있는 데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과연 이 인구들이 쓸 수 있는 정말로 된 전기차 인프라 그 다음에 신재생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여기서 이제 이용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러면은 급속 충전기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거 아니면은 완속이라도 가정에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심야전기를 이용한 완속 충전 이것들이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되고 보급이 되어야만 전기차들이 조금 더 팔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당연히 전기차 가격도 다운이 돼야 되겠지만 그만큼의 충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다. 혹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유니버셜하게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는 모두가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범용성이 있는 충전기가 도입이 돼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이거 하기가 되게 힘들어질 것이다. 이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참단선박 해양에너지 자 여기에서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현재 블루이코노미 즉 해양이코노미죠. 해양에서의 경제가 대략 2030년까지 했을 때 3조 달러까지 올라간다. 지금 현재에 비해서 대략 2010년도에 비해서 2배 성장 즉 20년 동안 해가지고서는 2배 정도 성장을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수보호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친환경 섬닭 그 다음에 블루푸드 수산물 해양관광 해양 바이오 해양에너지 자원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앞으로 좀 더 개발하도록 하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도 여러 가지를 찾아봐야 되는 상황에 나있다. 이렇게 보시겠으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친환경 관련된 이슈들도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중요한 내용들 이제는 5월 마지막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 6월 달부터 해가지고서는 3분기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화두들이 오늘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현명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살펴봤는데 이어서는 돈이 되는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의 테마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테마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테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지금장 머니에 이슈 봤을 때 자 요거는 오늘 풍력 오늘 첫 번째는 풍력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기차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사실은 두 가지가 플러스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러면 전기차고 전기차 충전에 대한 거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 네 번째 해양까지 해서 네 가지 주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을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 하면요. 바로 이거 새로운 테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양이에요. 자 해양에 대한 이야기 첨단선박 해양에너지 바다에서 성장의 금맥을 캔다. 자 해수부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시에서 그러면은 바다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이제 해양 관련된 섹터 혹은 테마를 해양이라는 걸 이제는 테마로 만들어야 될 판이죠. 자 테마 어떤 테마가 있을까 자 그럼 이것들을 이제 찾아보는데 첫 번째 당연히 조선 네 슈퍼사이클 들어간 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해상풍력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리고 해상 그 다음 태양광도 있지만 태양광은 제가 요거 조금 노네 태양광은 조금 이상한 부분 그 다음 수산 우리 수산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바닷물을 끓여가지고서 거기서 수석해내고 자 바닷물에서 리튬캐내고 자 그 다음에 해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관련 테마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여섯 가지 지금 들고 온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머니 모멘텀 보시면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블루오션이다. 자 바다에서 블루오션을 찾는 게 상당히 좀 웃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블루오션이 맞아요. 친환경 에너지 해상풍력 해상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기존에 있는 것 중에는 조력발전 이런 것들까지 싹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묶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블루오션으로서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오느냐? 이제 바닷물을 끓여서 여기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도 있고요. 바닷물에 여기에 있는 친환경 전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를 뽑아내냐? 바닷물로 수소 뽑아내고요. 이거 가능해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블루오션으로서 해양에 되어 있는 해양과학의 가치는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자 먹거리와 해운의 시너지 자 먹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진짜 먹거리죠. 자 수산물에 대한 이야기 지금 현재 수산물이 고갈 직전이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수산물이 아주 사람들이 잡아먹느라고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다. 자 그런데다가 지금 해양오염도 심해지고 있고 거기다 우리나라의 옆나라 후쿠시마 원전에서 좌우지간 뭔가 아무튼 오염수 자꾸 북북북북 뽑아내고 있죠. 네 이거 지금도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인데 어쨌든 물 타가지고서는 그래도 옅어졌다고 하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역시 걸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 해운. 자 바다로 해가지고서는 많은 그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제 운송이 되죠. 특히나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같은 경우 해운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너지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수산 이제는 뭐냐면은 바다가 이제는 굉장히 큰 하나의 공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바다에서는 첫 번째 에너지가 나오죠. 자 여기서 석유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수소까지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플러스하게 되는 요소가 나온다. 첫 번째 여기에서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돼요. 가스와 수소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즉 어제 제가 선박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FPSO가 자 여기서 가스존이 있죠. 가스용 그 선박이 가스용 FPSO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수소하면은 수소 처리하는 시설만 더 붙이면은 천연가스를 만들면서 동시에 액화수소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이 달려있는 그런 선박들이 앞으로 제조가 될 것이고 그럼 이게 뭐냐. 요거를 만들게 되면 요거 또다시 조선에서 또 슈퍼사이클 한번 또 나옵니다. 요거. 요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해운에선은 또 무엇이 나오느냐. 해운에서는 여기에서 지금 친환경 추진선이라고 그러죠. 친환경 추진선. 그래서 지금 저유황 벙커CU 아니면은 메타놀 아니면은 LNG 추진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갑니다. LNG. 그 다음에 메타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유황. 저유황 벙커CU. 벙커CU. 요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들을 앞으로 해가지고서 더 이제 더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오는 거. 또 수소. 항상 지금 우리가 수소를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수소는 개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그런 거지. 하려 그러면은 무궁무진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싼 거지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이 에너지원이 원전하고 수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 이거 읽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먹거리와 해운이 앞으로 이제 여기서 시너지를 만들게 되었을 경우 여기 해양 관련된 테마들 해양 테마 굉장히 중요하게 올라갈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땅에서 팔 수 있는 건 거의 다 팠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땅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데가 많다고는 하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접근하기가 힘든 지형이 너무나 많다. 접근성이 가장 어렵다는 거죠. 접근성이 무슨 얘기냐? 결국은 뭐냐 하면은 유리가 가깝다고 할지라도 지형이 험악해서 만약에 산악이다 뭐 히말라야 산맥 같은데 뭐 고도 4천, 5천 혹은 7천에서 8천 미터 되는데 거기에 뭐 산 전체가 무슨 옥덩어리예요.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가 통으로 있는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캐가려 그러니까 길만 200km 닦아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닦아야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는 이 길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길 닦으라고 가는데 여기가 독충도 많고 날도 덥고 그야말로 무슨 원주민들이 숨어있다거나 아니면은 오만가지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은 접근성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어도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해양은 배 띄워서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성 면에서는 오히려 쉽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물론 해양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해양은 이제 이렇게 육지로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난이도가 조금 더 낮은 수준 약간 더 낮은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머니 포인트 머니 포인트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 개발의 여지가 큰 미지의 영역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자 바다는 넓고 넓어요. 넓고 그러면 이 바다에서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되게 지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했을 때는 가까운 대륙북 얕은 데부터 해가지고 깊은 심해까지 모든 것을 다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거를 찾았을 때 지금은 수산물까지만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자원이 추가가 될 것이다. 자 자원이 추가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리튬 같은 주요 광물이 나온다.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 바닷물에서 농축이 되고 난 다음에 해저의 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자 우리 독도 앞바다에 뭐가 있나요. 메탄 드라이 아이스 메탄 메탄 아이스가 있죠. 자 이거 지금 압축이 되어 있는 메탄이 얼음같이 해가지고서는 바다 속에 있는데 이거 꺼내면 이게 그냥 천연가스죠. 자 이거 천연가스예요. 이거 그냥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망간 단계 망간 단계 자 바닷물 속에 있는 수많은 그 여러 가지 그 히토류나 이런 그릇들이 하나로 이제 결정이 되어가지고서는 바다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데 이것들을 잘 긁어가지고서 모아서 정리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서 또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바닷물 속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이런 리튬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그 수소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바닷물 속에 금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뽑아낸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테마 해양 쪽까지 살펴봤습니다. 2분기 시장을 주도할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공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님께서 리포트도 준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15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테마로는 해양 쪽 살펴봤는데 이 안에서 돈이 될 만한 종목 두 가지만 뽑아주세요. 네 지금 일단 두 가지 뽑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농국 SC 이거하고 두 번째는 한성기업 이렇게 두 개를 지금 뽑아놨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종목 가져왔어요. 이것들을 일단 당장 증시해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거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농국 SNC 해상풍력으로 유명하죠. 해상풍력의 기초 시설 만드는 회사 철강 관련되어 있는 구조물 회사인데 지금 해상풍력 발전 가능성에 따라가지고서는 지금 바닥을 다시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보시게 되면 상당히 장기간 동안 해가지고 행보를 6개월 이상 지금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가운데서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어쨌든 지금 계속해가지고서는 물량이 매집이 되어 있는 모습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금 여기서 조금 더 치열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동국 SC도 지금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CS 윈드와 함께 동국 SC 두 개 해상풍력 구조물 관련해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SK 오션 플랜트 3강 M&D 옛날 그 종목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자 한성기업 자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수산물만 있죠. 그런데 미국의 K푸드 열풍이 아주 엄청납니다. 미국인들이 너무 김을 사랑해요. 김밥도 먹어야 돼. 애들 김도 줘야 돼. 김과자로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거 애들이 살도 안 찌고 그리고 건강하기도 하고 하니까는 아주 미국 사람들 신났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겠고 실제로도 이 한성기업 생각보다 건실한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슈가 붙으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으로 동국 SNC와 한성기업까지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 두 종목은 뭔가 애매합니다. 저는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이 궁금한데요. 알려주세요. 원픽을 원하신다면 저는 저는 원픽은 한성으로 할게요. 오 네 좋습니다. 나는 저는 먹는 게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해상풍력 그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문제가 있냐. 정책이 받쳐져야죠. 자 정책이 받쳐져야 된다. 자 해상풍력이 나오기 위해서 현재 법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아마 이 부분은 잘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해상풍력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해상풍력특별법 지금 현재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약간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자 한성기업 같은 경우 수산물은 영원하다. 자 어쨌든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먹는 것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만든 이 K수산물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현재 명태버거 펄락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펄락 이것도 지금 현재 뜨고 있고 거기다가 김도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수산물들에 대해서 좋아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한성기업은 조금 더 늦바람이라보다는 늦게 시동이 걸린 늦게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한성기업인데요. 수산물 가격 고공 행진 소식 속 강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히든 머니 종목은 잠시 후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 탑5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GST입니다. 매수가 33,250원 기준 80% 가까운 수익률 보였고요. 이어서 4위는 2월 14일에 공략해주신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96% 넘는 상승세 보여졌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세명전기 매수가 3895원 기준 97%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요. 이어서는 YC입니다. 무려 200% 가까운 수익률 만들어내셨습니다. 대망의 1위는 2차전지 전액 전문회사인 엔캠입니다. 매수가 88,000원 기준 수익률 307%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한 달 내 수익률 탑5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코퍼레이션 13% 넘는 상승률 만들어냈고요. LG 이노텍 14.92%, 일진파워가 16.3%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2위는 5월 17일에 언급해주신 풀무원입니다. 21%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요. 대망의 1위는 BH입니다. 무려 30% 가까운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탑5 살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100%를 넘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셨는데 리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 준비해주셨을까요? 네, 자, 여러분 2100% 수익에다가 평균 종목 수익률이 13% 아주 지금 견제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한해운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대한해운 현재 자리 보시면 오늘 14% 넘게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께 5월 10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5월 10일에 나왔던 종목이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좀 아랫단인데 자, 여기서 급등 나왔던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종가 매수 들어갔고 여기서 상당히 오랜 기간 대략 한 2주 이상 행보라는 모습 보여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드디어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한 번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옆으로 행보하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특히 오늘 여기에 돼가지고 실적 같은 것들이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의 뭐 1억 주 이상의 거래량이 지금 나오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BH 한 번 보도록 하죠. BH. 자, 현재 BH 보면 아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는 5월 3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갭상승했던 이 자리,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 권해드렸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완만한 파동을 만들었지만 최근 3거래일 동안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오늘도 지금 보면 7.4% 이상 이렇게 상승했던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H는 지금부터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즉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더 지켜보시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BH 대한해운까지 리뷰로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들인 종목들, 강한 수익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역시나 테마 분석입니다. 2분기 주도 테마에 대한 리포트 역시나 준비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하단의 QR코드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히든 머니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힌트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머니 종목. 자, 관광 관련 주 별이 6개. 자, 맨날 별이 5개 하다가 오늘 1개 더 붙었습니다. 6개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히든 종목 모멘텀. 한중일 3국 협정한 우리의 관광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런 포인트들이 이제 앞으로 관광 관련된 종목들이 뜰 수 있는 요소인데 그 중에서 그럼 왜 이 종목을 골랐을까? 이 종목 최근 들어서 하이엔드 브랜드로 지금 현재 신규로 이제 관광 상품을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돈이 많으신 중국과 일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계시는 관광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되게 좋은 품격 높은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이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적절하지만 중요한 거 이 회사 크루즈 식객에서 바다 이용한 바다의 배놀이 아주를 이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크루즈 관광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쪽에서 또 많은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 차트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가지고서 위아래로 상당히 흔들었던 이렇게 흔들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서 그러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한 2개월 정도는 조금 천천히 쉬어가는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랬지만 지금 들어가지고서 봤을 때 이렇게 들어온 이 매집양 그 다음에 여기 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 물량들로 봤을 때는요. 충분히 위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관광 관련주로 제시해 주셨고요. 히든 머니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2분기 이후 실적 개선 기대감 커지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별이 6개인 만큼 어떤 종목인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머니 종목명은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 이 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지금 장에서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 살펴보고요. 국내 증시 마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오전장에서 기술 산업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오늘 밤 PC 지수 발표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중국 증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고 그동안에는 좀 역부족이긴 했는데 여기서 지금 저가 매수세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하이부터 해서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현재 샹하이 같은 경우 반등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등은 여기에서 들어오는 반전 그동안의 약세들이 꽤 많이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가다. 이제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죠. 언제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중국에서의 외국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으면서 상당히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샹하이 오늘은 지금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자리에서 지금 상승품을 보면은 0.27% 조금 그 약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천, 자 현천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셨을 때 지금 다시금 아래쪽에서 간단하게지만은 이렇게 약한 약한 행보라인 1725포인트부터 1761포인트 사이에 행보라인을 지금 현재 6거래일제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를 3일제 연속해서 1725포인트 라인을 찍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홍콩 H지수 관련된 ELS 때문에 많은 분들 조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은봉이긴 하지만 오늘은 1% 이상 상승한 이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은봉이지만 살짝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자리 1.1% 상승해 있고 6610포인트를 어떻게든 넘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홍콩은 여러 가지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대신에 부동산과 금융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영향을 주는 지수라는 걸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각원지수 자체는 현재 보면은 갭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전체적인 보걸로 봤을 때 결국은 TSMC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1.38% 빠진 걸로 봤을 때 이제는 TSMC가 현재 다른 여러 업체들 있지만 결국은 엔비디아 물량이 제일 많고 그 금액상으로도 제일 큰데 엔비디아 물량을 쳐내는 게 약간은 좀 버거운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증시 살펴보고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무역과 사업,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먼저 미국장 살펴보고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미국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장 현재 자리 보면 다우전스 떨어졌어요. 0.86% 빠지고 있고 지금 거의 6거래를 연속해서 약간 하락 추세에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 4만 포인트 찍었다 그러고 좋아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현재 자리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첫 번째 방어선 3만 7,725포인트 이 자리까지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지 여부 혹은 여기까지 갔다가 아니면은 여기 가기 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죠. 저녁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만약에 여기서 또 반영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조 PMI를 앞두고 현재 눈치를 보고 있는 증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나스닥은 어떤 상황이냐. 나스닥도 지금 굉장히 아산무수한 자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은 1% 이상 지금 하락해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런데 어디에 걸려 있느냐. 16,727포인트. 자 이전에 있었던 신고가가 나오기 직전에 직전고가 여기에 지금 딱 터치다운 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를 디디고서 과연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서 17,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모습들이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스닥에서 그동안에 거품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엔비디아는 영원하다 그러고서는 거기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데 자 엔비디아가 천불이 넘어서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때부터는 거품이 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 됐든 중요한 건. 자 나스닥이 오늘 제조 PMI 발표를 보고서 여기에서 과연 이 16,727포인트 위로 다시 떠올라서 17,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 자리를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16,500에서 16,000포인트 근처까지 한 번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S&P500 잠깐만 보죠. 자 S&P500만 한 번 더 볼게요. 두 개 합쳐놓은 그런 지수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 이 S&P500 지수 조금만 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5,256포인트를 밑으로 떨어졌죠. 자 여기에 일단 지금 현재 5,300포인트가 넘어갔다가 다시 지금 밀렸어요. 자 5,256포인트까지 지금 밀렸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이제는 과연 이게 6,000포인트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골드만의 얘기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 자 그러면은 누가 제일 믿을 수 있느냐. JP의 모건 다이먼 회장이 얘기했던 건데. 미국 금리 8%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연말이 됐을 때 S&P는 4,200까지 떨어질 거다. 지금보다 20% 이상 지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소리를 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기는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이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여기서 꺾어지느냐를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과연 5,200포인트가 지금 이제 무너지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요. 이 자리를 만약 무너뜨렸다 그러면은 5,071포인트까지 한 번은 조정을 받고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주식에 관련된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번 봐야 되겠죠. 자 현재 자리 보셨을 때 아직까지 2,650포인트 넘어가는 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과연 오늘 장 마지막까지 해가지고서 외국인들이 어느 순간에 얼마나 개입할지를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듯이 아프리카하고의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개발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력이 신장된 거는 좋은 건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그 금액이나 볼륨 즉 전체적인 크기상으로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전체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과연 오늘 제 5월 마지막 날 즉 월봉이 형성되는 오늘 과연 어떻게 이것이 움직이기 자리가 2,650포인트를 유지한 채로 6월로 넘어가는지 아닌지 잘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셨을 때는 역시 여기도 지금 현재 조금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적감의 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 원전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오전에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화장품까지 하나 더 추가해서 이걸 좀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반 미증시 분석과 함께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임상종양학회 아스코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국내 기업 HLB도 참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문가님 HLB 이런 학회를 앞두고 현재 1%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 앞으로 더 예상을 하실까요? 지금은 아스코 참여해가지고서 리버세라닙의 병용 효과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안가 많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에 대부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HLB가 지금 현재 모든 그룹주의 8개의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했다가 다시금 반등이 지금 들어왔는데 현재 자리에서 저는 별로 들어가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에서 나오는 것들 리버세라닙 병용에 대한 이 자료가 결국은 FDA의 보완 자료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것이 승인이 나는 거하고는 조금 더 별개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들어가는 그 자료가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뉴스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주가가 다시 떠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연말 혹은 내년 1월 전후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텐데 항상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제약 바이오는 특히나 제약 부문은 임상이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로또라는 거 때로는 안 맞고 하나도 안 맞고 죽어도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HLB까지 살펴봤습니다. FDA 승인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2분기 AI와 반도체 테마 리포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머니 종목 명도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저가 매수세 다시 오르는 증시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테마 머니로는 풍력과 전기차, 전기차 충전 그리고 해양 쪽까지 알라봤습니다. 히든 머니로는 관광 관련 주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